오징어 젓갈로 한 번. 나 오징어 젓갈로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주 고소하고. 아 그래요? 전복죽같이 비슷해요? 나 전복죽 맛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맛은 맛은 있는데 우리가 늘 먹던 그 죽 맛이에요. 오징어 젓갈로 맛있네요. 이거 어딜 거예요? 한번부예요? 오징어 젓갈로 있네. 한번부예요. 잘 지냈네요. 아니 근데 이게 저 맛은 정말 있어요. 장조림이나 젓갈로 고소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 거 아니에요? 뭣? 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바로 아 이제. 지금 x2 여기 쥐승 요원. 아 아 아 아 오징어 젓씨 좋으세요? 아니면 장조림? 두 개 다 드세요. 지금 피곤하니까. 장조림? 오징어 젓씨. 엉망하고 오징어 젓 주세요. 집안 내력인가 봐요. 피곤할 땐 오징어 젓. 한 번 드셔보세요. 아 맛은 있어요. 그렇죠 맛있어요. 맛은 있는데 뭐 이렇게 확 땡기고. 한번 쥐승 요원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어때요? 오징어 젖이 맛있네요. 하선죽 여기까지입니다. 시신 교훈이 긴 얘기 안 했어요. 오징어 젖이 맛있다. 진짜로 오징어 젖이 맛있어. 맛은 상당히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저번에 봤던 그 하선 젖만큼의 어떤 특별한.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왜 이 남자들이 모르는 게 이 쥬꾸리를 하면 되게 귀찮아요. 딸을 불려서 갈아서 굉장히 힘든데. 계속 저어줘야 돼요. 남자면 물러붙어요. 근데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면 쥬 굉장히 간단하게. 그런 거예요? 몇 분 안에. 대박났다 대박났어. 이분치 부자인가 봐. 이분치 부자인가 봐. 원가 8500원. 55원. 야식인데. 야식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등장만으로 이렇게 웃긴 건 처음이에요. 55원. 이게 말이 55지. 8500원. 여기 나면 2시간이야. 자 하나 둘 셋. 맛있겠다. 맛있겠다. 과메기 아니야? 갈비 아니에요? 과메기라고? 이거 김밥에 지금 꽃등심 들어간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김밥 이런 거 처음 봤어. 저는 김밥에 좀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 일단 등심을 넣고요. 뭘로요? 등심도 넣고요. 등심? 네. 참치. 마요네즈 참치. 깻잎. 단무지 우엉. 햄 구워서도 넣고. 당근. 계란. 맛살. 그리고 김치가 꼭 들어가야 돼요. 김치가 많이 없어요. 김치도 들어갔어요? 네. 아니 근데 요즘요. 그 김밥 중에. 그 갈비나 이런 거 들어간 김밥이 있어요. 아니 그냥 김밥인데. 55분이 들어가요? 제가 요리 잘 못해서. 제가 만드니까 55분 걸릴 수 있는데. 빠른 분들이 하면. 빠른. 몇 분 단축할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 20분. 아니. 등심은 생으로 넣어요? 아니 등심은. 지금 김밥에 틀물 흘러요. 근데 이거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김밥. 김밥 아리. 김밥 아리요? 김밥 아리. 김밥 아리. 맛있으니까 먹어보면 잡히는 것 같아서. 한 번 먹어볼게요 일단. 이 김밥에 풋밥. 맛은 있겠지. 이거 따로 먹어도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코마켓을 못 먹으면 다 푸먹을 수 있어. 코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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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혹시 집에서 해본 적 있어요? 그럼요. 제가 자주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저기 뭐 냉장고 빼고 다 들어갔는데 지금. 진짜. 진짜 반찬이 다 들어갔어. 반찬 다 들어갔어 이게. 이게 좀 반죽 나오시네요 이 김밥은. 티첩 반찬이에요. 김밥이. 이 김밥의 단점이 뭐냐면. 맛있네. 근데 원래 고기를 좋아하세요? 저 고기 있어야지 꼭 밥 먹는 사이예요. 몇 이분까지 먹어요 고기? 한 5, 6인분? 아니 아무리 먹어도 안 찌나 봐요. 먹는 거에 비해서는 저도 야식 되게 좋아하고 그런 편인데 먹는 거에 비해서는 안 찌나 봐요. 우리 하나면 양차는 양차. 두 분 토크 나오는데 가운데서 계속. 이게요 이거 하나면 한 8가죽 먹겠어요. 이거 하나먹으면 배 터져요 지금. 어? 아 저 김밥 말 때 돗자리로 말아야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해. 왕골로 왕골로 말아야 해. 왕골로 왕골로. 한마디로. 고급이다. 맛은 있는데 좀 커. 큰 거는. 줄일 수 있어요? 밥을 둘러면 돼요. 고기 줄일 생각은 안 하시네요.